무인회수기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해 투명한 플라스틱병만 자동으로 선별해 수거하며 이외의 품목을 투입하면 배출하는 자판기 형태의 로봇으로 다음 달 1일부터 24시간 운영됩니다. 무인회수기에 투명 페트병을 투입하려면 생수 음료가 담겼던 투명 페트병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뚜껑을 닫아 기기에 투입해야 합니다. 수거된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 재생 원료로 가공돼 의류, 신발, 가방으로 재탄생합니다. 시 관계자는 일반 플라스틱과 혼입되어 버려지는 투명 페트병의 분리 배출을 통해 시민들의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재활용 실천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내외 뉴스 통신 김상배입니다.